전국 김지영 그리기 자랑 딴딴딴딴 아휴 안 할 수가 없잖아 아니 근데 봐봐라요 이 얘기를 하나 하고 가자 그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 약간 좀 삐졌던 적이 있다 진짜 삐졌던 적이 있어 두 가지 때문에 어 이런 말 해지 안지 뭔지 알아? 해지 안지 해도 지라오 안 해도 지라오 아니 근데 진짜 제가 현장 강의 몇 친구들한테는 얘기했지만 약간 좀 속상하더라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전에 전국 김지영 그리기 자랑 이거 제가 보내주시는 거를 그냥 웬만하면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린 친구들의 이런 어떤 소중한 마음을 그냥 버리기가 미안해서 그냥 소개시켜주는 거야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완전 모르겠고 약간 지금 너무나 당연한 게 돼버리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진짜 시간을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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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쪼개서 쓰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활동하는 거 보면 보이시죠? 여러분들 막 특강 올리고 해설 강의 찍고 난리 나잖아 강의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그냥 올렸다 그냥 재미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야 근데 왜 댓글에는 이렇게 나한테 직접 와서 얼굴 보면서 얘기도 못할 말들 그런 친구들은 도대체 뭐야 제가 웬만한 거 그냥 안목적으로 넘어가는 거 아시죠?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넌 그런 앤가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난번엔 뭐라 그러더라? 뭐? 무슨 뭐? 뭐라 그러지? 이제 뭐 할 컨텐츠가 뭐 떨어졌다 무슨 뭐 지겹다 야 컨텐츠가 떨어진 게 아니고 아이들의 그림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었거든요 댓글로 근데 제가 안 해도 밑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막 대신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그래 하고 말았는데 정말 이 디지털 사회의 제일 안 좋은 점이 바로 이거야 저는 별로 디지털화 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왜 면대면으로 말하지 못할 인간들이 뒤에 키보드만 잡고서 그냥 싸질러 대는지 난 진짜 너무 싫어 진짜 너무 싫어 저도 그래서 제가 메가스터디 내부에 있는 캐스트 영상에서는 좀 잘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제가 작년 재작년 캐스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또 하나 내가 좀 짜증났던 거 솔직히 제가 6월 평가 모의고사 데이비 해설 강의를 정말 뼈가 부서지도록 올렸잖아요 그것도 이틀에 걸쳐서 근데 또 그 와중에 이런 친구 있더라 정확히 멘트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쓸데없이 길이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음? 이렇게 올리더라 너 보고 있니 혹시? 나한테 와서 얘기해 댓글로 남겨 내가 그러면 뭐 찾아가지 뭐 진짜 얘기할 수 있어 내 앞에서 좀 그렇더라고 해설 강의 들어보셨을라나? 들어보지도 않았을걸? 근데 이제 보신 분들은 알죠? 제가 그게 왜 4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는지 온갖 것들을 다 말해줘야 되는 그 엄청난 지금 시험인 거 알잖아 아직 뭐 1등은 비율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1%대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 생각이었는데 또 하여튼 그랬어 삐졌어 그랬어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안 할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진짜 근데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건 내가 손해지 그치? 그리고 다수의 아들 딸들의 손해니까 그냥 할 겁니다 뭐 어쩌라고 해지 안지 자 다 소개는 못해드릴 것 같아요 그냥 시간 되는 것만큼 그냥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저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냥 우리 유진이 조교가 받은 거 다 취합한 거 나도 지금 처음 보는 거다 자 뭐 그냥 편안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아 이 친구는 몇몇 분들 좀 아시죠? 제 메가스터드 페이지 오면은 요 팝업 이거를 여기다가 가려놔가지고 하여튼 그 모양이 손가락 모양이 안 좋다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야 와 이걸 소개 안 시켜줄 수가 있니 내가 이거를 와 너무 저랑 똑같잖아요 고마워 땡미나 왠지 장지민? 일 것 같은 느낌인데 너무 이거 연필로 그린 거야 진짜? 너무 고마워 진짜 너무 진심으로 고마워 진심으로 오케이 그래도 이건 또 제 순서사비 교재니까 그나마 낫네 V-stock P-seout 잘 그린다 근데 귀엽네요 뭐야 이거 P야 뭐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이거 아시는 분들만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제 V-순서 삽입이나 아니면은 제 유형 독해에 문장 삽입 수업에서 나온 어떤 특정 상황 가정한 걸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건데 우리 헤어져 그래 넌 여전히 아름다워 하지만 우리는 아니야 입술 탁 막으면서 아 페이지 53페이지 너무 고맙습니다 야 진짜 잘 그렸다 센스 있는 거 봐 너무 대단하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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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도대체가 진짜 90년대나 20년에 기록상 이게 아 기록상 이게 제일 오래된 거 20년 이게 내 모자티 대충 그렸고 갈수록 이렇게 된다는 거야 2051년에 내가 이렇게 된다고 너 2051년에 나 만나자 만나자 신촌녀 3번 출구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됐는지 너는 어떻게 됐는지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귀엽잖아 플라스틱 지형 플라스틱 가소성 있는 애 V단어죠 잘 그리네 이거를 근데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도대체 가소성이 있어서 고마워 귀엽다야 감사합니다 지형쌈의 턱 각도가 30도임을 증명하십시오 네 그래요 감사해요 이거 옛날 제 그 그림이랑 비슷하네요 게스처 한번 사 이거 뭐야 도대체 어 큐피트의 화살 맞나 이거를 이렇게 바꾸려고 했는데 눈깔에다가 쏴버렸네 이게 지금 턱에다 쐈고 볼에다 쐈고 코에다 쐈다는 거 눈을 쬐끔하게 하고 턱을 갸름하게 하고 뾰족하게 하려는 그런 거야 뿌이 호소견 아 우리 집에 있는 뿌이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센스 있는 거 봐 오케이 또 수확이네 어깨네 고마워요 갑자기 홍보하다가 많이 생각나죠 고마워요 이런 그림도 너무 감사해요 실제로 그렸네 감사합니다 제 교재에 있는 건데 이거 5위를 잡고 있고 전 양각성 교단 메인보컬 야 너는 옛날 거 다 봤구나 이분은 신이다 처음에는 영 신뢰가 안 가다 야 씨야 잠깐만 처음에는 잠깐만 처음에는 영 신뢰가 안 가다가 계속 들어보니 진짜 과거에 김지영을 울렀던 제가 부끄럽네요 나중에는 좋네 1강 들어보고 진짜 감동 먹었어요 진짜 핫 핫해 핫해 너구나 야 왜 처음에는 신뢰가 왜 안 갔는데 네 아무튼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잘 그렸잖아 어머 제가 불렀던 노래였어요 제 음원 다시 한번 힘을 내고 Let's 아유 까먹었네 Let's smile again 고개를 들어 잘하고 있어 널 밝혀준 가로등 없을 때 이런 노래였는데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얼굴을 왜 이렇게 안 그렸을까 이건 또 뭐야 아유 진짜 아 이빨로 연주도 가리는데 야 이 친구 그 약간 그 만화 형제라고 하는 괴짜가족이라는 만화 신나는 모르겠다 그 류를 하신 것 같은데 너무 잘 그렸네요 야 진짜 잘 그렸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잠깐만 이게 뭐야 어 아 다람쥐 쥐 하여튼 다람쥐 이건 이거 뭐야 니 몬드리안 칸딘스키 이 부분으로 저기 몬드리안 이렇지도 않지 그래 고맙다 근데 뭔가 철학적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알아들을 수는 없겠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것도 내가 소개시켜 눌러 하잖아 너무 고마우니까 그래요 어 지능이 낮은 이해할 수 없는 아라보 아라보를 왜 낸 거야 근데 하여튼 네 잘 그린다 귀엽다 이건 진짜 나랑 좀 비슷한다 약간 좀 고맙습니다 똑같은 아니네 PD님과 아 동년배였었던 걸 모르겠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오이가 돼 맞춤법 지적하면 문진 문진 문법진 네 모르겠습니다 야 야 너 야 박수 나왔다 이거 야 너 대박이잖아 우와 얘 미쳤다리 야 그 와중에 왼쪽이 딱 봐도 에너지 얘기가 나오는데 왜 남의 과목을 자꾸 이렇게 하는 거냐고 야 야 이거 이거 지금까지는 1등인 것 같은데 내 느낌에는 와 생각 창의성 보소 와 와 와 갈수록 대단하래 진짜 나는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얼굴 모양인가 봐 아무데데데나 볼 수 있는 너무 고맙습니다 아 대박이다 진짜 이거 안개 진짜 야 이 생각을 어떻게 했어 아까 걔네 음 메가를 던지면 안 되죠 저는 메가 못 던져요 사장님 고수는 안경 속으로 눈빛을 감춘다 이야 멋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음 또 2차함수 하는데 여기다 왜 그래 진짜 또 벌침처럼 콕콕 네 벌침처럼 콕 아 벌침 고마워요 허점을 칠러 네 제가 허점은 잘 찔러줘요 고맙습니다 이야 잘한다 대파지형 주제 호록 후드티 색깔이 대파임 이런 색깔이 있어 맞아요 3교수 때 재밌는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뭐 그건 현장 가서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진짜 너무하네 진짜 야 이거 빼고는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얼굴이 22.4cm인거 니가 와서 재봤냐 30도 수업은 괜찮은데 이거랑 얘랑 상관관계가 뭔거야 야 수업은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 발음이 안좋은 뭐 뭐 뭐 이러면 야 얼굴에다 너는 너는 고맙다잉 이것도 모자이크도 해놨네 고맙습니다 아 지형패스 야 그래도 센스있다 고마워요 마귀벌전 참 별걸 다 했네 그래도 그래요 한 두어기만 더 보낼까요 조커야 조커야 이게 뭘 상징하는 걸까 사실 별 의미 없는데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까 칼끝으로 나를 들 수 있을 만큼 와 이거 멋있다 대박이다 잘한다 진짜로 고맙습니다 그래요 각도 오 어메이징 뭐야 his face is just a goat 그래요 뭐 greatest of all time 그 얘기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똥은 왜 싸는 거니 도대체 고마워 왠지 땡미니 체리니 아바이 사랑합니다 브이 단어 우리는 브이 단어 네 너무 잘 그랬네요 너무 허무해요 그래요 마귀 여기 염색분체 얘기하면서 왜 자꾸 저를 그리는지 양각성교단 네 마귀 네 고맙습니다 빈이 지금 한 몇 분 됐어요 대충 15분 정도 조금만 더 할까 그냥 진짜 피카츄 피카츄 야 정말 진짜 성격 정말 안 좋게 생겼다 얘는 그치 피카츄 예 고맙습니다 약간 변태 같네 이게 제 부위 단어인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올인원 수업이구나 5강 53 과거의 경험을 떠올려서 이렇게 취해 뭔지 제가 기억 안 나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아 좀 지저... 더럽다 얘가 표정 바할라로 보내주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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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바이킹 뭐 그런 거 아닌가 이 몸바 양상한 거 봐 하하하하 아 뼈바 아 쇄골 야 야 이거 해볼까 아 야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이거 너무 고맙습니다 재밌네요 이거 너무 재밌네요 8월 11일 전긴자 8월 11일 8분 44초고 이런 멋진 쌤의 모습 인상적이네요 그래요 음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 딱 마지막 하나만 무 닮았어요 전 감... 아 이런 거 하지 마 근데 아까 그 친구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오 이거 올인원 했을 때 수업이네 마이클 앤젤로 아리스토토 아메리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요 제가 예전에 수업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발음 관련 수업을 하나 할까 이거 만약에 내가 특강으로 열면은 여러분들 들어올 거야? 하하하하 발음 수업 발음 수업 아리스토텔레스? 아니에요 아리스토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동반할 수 있는 현장 강의 발음 특강 아니면 인강 뭐 이런 거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건데 어차피 너무 감사합니다 콧구멍 너무 이쁘네요 재채기 나오기 직전 음 지영 김 3타로 갑자기 올라온 게 수상 이게 뭐야? 50원? 50원이야 내가 이 새끼야?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정말 이게 도대체 뭔 지영티 여고생 버전 내가 여고생이면 이렇게 될 거라고? 아 근데 너무 귀엽다 아 근데 못하겠다 야 이거 네 고맙습니다 진격의 거인 너 그거 좋아하는 야 야 이거 아 이것이 아 이것이 아 이것이 아 이것이 아 이것이 아 이게 뭐 하는 자세야 이게 야 나는 되게 그림이 다 처절한 인상으로 많이 그려지는 것 같아 처절하잖아 얘가 와 이것이 아 이것이 아 이것이 아 근데 그림 잘 그린다 너 진격의 거인 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너 집에다가 저 오물 풍선 보내? 야 이거 좀 그렇잖아 야 야 근데 이건 근데 내가 늙으면 이렇게 되지 않겠지 나는 이렇게 살을 튈 것 같은 스타일은 아닌데 동네에서 한 분씩 계시는 분들 같기도 하고 네 그래요 그래?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요즘에 왜 이렇게 옷을 뱉게 되는 거냐고 자꾸 하지마 천지창조 이야 이 무의를 여기다가 그려놨네 너 이 남자애니 여자애니 정말 진짜 와 근데 멋있다 근데 야 근데 진짜 너무 멋있다 이거 멋있지 않아 이렇게 더럽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 예를 들어 아까 이거는 좀 더럽거든 어 이건 좀 더러운데 이건 더럽다는 생각은 안 드네 네 감사합니다 선지창조 오마조 너무 감사합니다 국어 공부하다 이렇게 된 거야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지금 그래요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아 이런 건 좀 너무 어려워 메이플스토리 김지영 턱 30도 최애곡 그냥 제로투 저 제로투 안 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 이건 제가 모의고사 캐스트 캐스트 찍었을 거다 고맙습니다 근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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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84가 그림 그린 것 같아 너무 잘한다 감사합니다 색감도 너무 이쁘고 끝났네 되게 짧은데 어떻게 이어서 좀 더 가볼까 기다려봐 얘들아 더 있어 얘들아 차고 넘쳐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 내가 다 소개시켜줄게 음 대노 극대노 이 안에 또 얼굴도 그래 놨네 귀엽다 고마워요 귀여워요 석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석도시 아 모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맙습니다 어 야 이거 되게 야 이거 지금 we need you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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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english로 그렸어 인글리시 우와 야 얘 보소 짭태 하태 아니냐 짭태냐 뭐야 부위목으로 오고 마귀의 김장 어떻게 봉인된 그림 영어강사에 영혼을 넣어 약 약탄 막 약탄 기운 모르겠다 강사 능력으로 전하는 마귀의 영혼을 봉인 너 근데 약간 좀 덕후의 기질이 좀 있어 보이는데 너무 강력해 엠퍼러 이건 뭐야 키매 아 이게 어려워 수많은 학생들 과학인들은 그래 진짜 그래 고마워 어 근데 이거 되게 아이디어 대박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진짜 감사합니다 수학 맨날 진짜 이건 또 뭐야 진짜 싸이 같은 몸매실 것 같아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선생님 팬입니다 이게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니 지금 이거 너 무관한 문장 찾기 잘 못 풀지 앞뒤가 안 맞잖아 싸이 같은 몸매일실 것 같아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선생님 이게 도대체 플러스 마이너스 뭔 개 똥이 모르겠다 하지만 고맙지만 옷은 그만 좀 벗겨라 아 나 진짜 돌겠네 고맙습니다 어 탈모 유전자요 네 고맙습니다 원형 탈모도 아직은 저는 없어요 우리가 좀 그런게 좀 없어서 하지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면 안되고 이게 어 새 모의고사고 수면 안대를 쓰고 머리 스타일도 다른 사람 같아 보이지만 쌤 아 여긴 빨간색 길이라서 잘 안보인다 하여튼 땡년아 너무 고마워 홍땡년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또 시작이네 진짜 또 시작 진짜 아유 씨 고맙다 이거 여러 바지는 했으니까 모든 걸 부위만으로 그 인지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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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말 야비하다 생긴 개글리 고맙습니다 또 뭐야 이건 누구 교재죠 지 자도 있고 지금 오지가 보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야 스플랭콘 이조마이 왜 그러시는 거냐고요 도대체 그래요 아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네 고맙습니다 강하 기숙 대관 파이팅 뭐야 어떤 친구들이야 강하가 뭐야 하여튼 네 고맙 고맙습니다 야 사물기구 요즘 좋습니다 어 이전 편에 사물기구 아주 재밌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네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 올려 놓은 거야 뭐야 이게 뭐야 지금 아 이렇게 좀 더러운 것 같은 느낌이 이상한 거 아니지 멸치야 마른 멸치 수확할 때 매꺼 그만해 다음 근데 나는 이런 게 웃기냐 싱싱한 빙어 빙어 아니고 빙어 뼈밖에 없는 빙어 야 잘한다 근데 이런 상상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니 아니면 내가 소스가 좋은 거니 아 잘한다 잘해 지금 모니터로도 내가 보고 있는데 잘한다 진짜 잘한다 이거 뭐야 Z와게 아 아까 빙어의 그 친구 아 낚시까지 한 거야 그래 고맙다 우와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양지기숙 현장친구야 이게 지금 아 눈에서 뭐가 나가는 거야 아니면 누가 눈을 때리는 거야 너 이건 이건 현장친구들 아니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 내가 볼 땐 이거 여기숙 같은데 느낌 어 그래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해 너무 감사해요 이런 몸이었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아까 그 친구랑 좀 비슷한데 짭택이 뭔 소리야 브레이킹 뉴스 비슷한 컨셉이네요 그래요 아 이 친구는 되게 그 스토리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고맙습니다 그 탈을 BTS에서 뭐야 내가 좀 멀리서 봐야겠다 이게 뭐야 모이고 is coming die legendis coming is coming and its 모르겠다 아까 이 이 친구 지금 계속 끄리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아 아 아 그래요 이제 게스트 영상 중에 선생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에 나왔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그렸네요 네 고맙습니다 스토리를 모르시면 아마 이해 잘 안되실거에요 고맙습니다 딱 보니까 너 지금 내신 공부하다가 지금 한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 내신 공부하는거 같아 아우 아우 정말 진짜 아 네 이거는 네 지금 또 박선선생님의 얘기가 좀 나오고 또 모호선생님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요 어 두광 전두광 얘기하는거야 이거? 아 근데 글씨가 너무 어려워서 근데 자꾸 박선 얘기하는건 아 싫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어 그래요 캐스터웨이 영화에 나왔었던 그 윌슨이라고 하는 그 예시를 제가 한번 들었었는데 그래요 땡연이? 땡연이 맞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한 두개만 넣어보고 끝낼까요?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만하시구요 네 뭐 더 볼 수 있는건 없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승리의 부위 지영어 오이영어 메가 메가 아이아이 아 아 이거 퍼즐? 오이 아 그러니까 십자 퍼즐 하는거야? 치아니스트 승리의 부위 아바이 와 위 위 이거 모르게 김지영 아 김지영 아 어렵다 근데 고맙습니다 네 007 톤으로 아바이 그리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야 대화하고 드가사 대화하고 하여튼 뭐 파이팅 이야 이게 뭐야 근데 2025 마귀 인 프리파널 바이 이 친구 지금 너무 많이 그리는거 아닌가 다 소개해준다고 하니까 하여튼 뭐 뭔가 멋있어 보입니다 그만하고 싶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지 이제 평창고 정혜인이나 화이팅 화이팅 그 제발 그 국어 할 때 저를 하지 마시고 야 근데 이게 이게 뭐야 짐승이 이게 잘 그렸다 근데 잘 그렸다 짐승 하여튼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네 좀 무섭다 그 정도 마지막 하나 진짜 어 그래요 뭘 그린건지 아기 요정 킹즈 이게 아기가 지금 이렇게 생긴다는 소리예요 네 나머지는 다음에 갑시다 김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hoy 로 나 빼 나